자 각자들 들어오세요 자 한잔 하시고 이왕이면 와인잔에 남으셔 누가 오면 와해 누가 보문이 아니라 이제 이게 맥사를 하는거죠 저는 콜사 할게 콜사 콜사가 아니라 뭐지 이게 콜멜 콜멜 아니 진짜 이거 맛있어 자 앵글로 돌아보세요 다 자 한잔합시다 자 축배를 됩시다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김채령님 외아들 참가 보내는 날인데 축하드립니다 배웅준 닮았습니다 그러게 완전 배웅준 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애터미 물건 가지러 갈랍니다 티알도 좀 해야지 와 이래요 새뜻게 그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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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인